조광조 선생님, 김경필 선생님은 왜 소학을 강조했을까요? 제가 왜 홍익보살 실천지침을 강조할까요? 실천이 중요하잖아요. 이니에지를 원리로 아는 것도 귀한데 이니에지를 해야 되잖아요. 소학이라는 것은 실천지침이에요. 형의학적인 실천지침이에요. 대학이라는 것은 형의상학이에요. 왜 이니에지의 원리를 우리가 밝혀야 되는지 그래서 이니에지의 원리를 아는 것은 우리 참나 안에 이니에지가 있죠. 그런데 이 참나 안에 아무리 좋은 이치가 있어도 에고의 차원에서 구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현하려면 이게 실천지침이 필요하죠. 그 실천지침이 소학이에요. 그리고 여기 그러면 보세요. 공부를 역으로 하면 실천지침이 소학이라고 하면 그럼 대학은 뭐냐? 참나를 어려서 못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실천지침 위주로 먼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니에지를 현실에 구현하려면 어떤 식의 실천을 해야 되는지 먼저 공부하다가 대학에 가면 역으로 파고 들어가요. 우리 본성 이니에지로 생겨먹었구나 근본 원리가 이니에지구나 우리가 그 뒤에 제대로 진정하게 이니에지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정한 소학의 구현은 언제 되겠죠? 대학 공부가 된 사람만이 오히려 이런 근본 원리를 연구하는 대학 공부가 돼야 그 이후에 진정한 소학이 또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조광조, 김경인평선생 같은 분들이 강조한 소학이라는 것은 대학 공부를 마치고서도 여전히 중요한 이니에지의 실천의 문제에서 소학이라는 교제를 가지고 평생 이니에지를 구현하겠다는 겁니다. 소학만 공부하고 있으면 한계가 있죠. 대학을 해야 되잖아요. 소학에서 대학으로 형의학에서 형의상학으로 이렇게 학문은 진보해야 되고 형의상학에서 다시 형의학으로 돌아와야 된다. 형의상학은 반드시 실천을 통해 구현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 겁니다. 소학도 책이 두꺼워요. 그런데 여러분 저도 어려서 초등학교 한 2학년 때 저희 할아버지, 친할아버지한테 사자 소학하고 천자만 배웠거든요. 사자 소학은 훨씬 얇아요. 사자 소학을 보세요. 한번 사자 소학이요. 요즘 잘 나와 있습니다. 저도 대유학당 거 사자 소학 포켓북으로 갖고 있거든요. 사자 소학 한번 보시면 거기에 이니에지의 실천 지침들이 다 써 있습니다. 그 사자 소학, 그 짧은 글 안에도요. 좋은 내용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니에지로 내가 아무리 명상을 하고 이니에지 근본 원리를 내 안에서 직관하고 분석하고 해도요. 밖으로 그 분석을 실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천할 때 필요한 것이 구체적인 실천 지침들이고 그런 내용들이 소학에 담겨 있다. 그래서 옛날 선비들이 소학, 소학 했다는 겁니다. 대학 공부하지 말자는 게 아니에요. 대학을 통해 오히려 소학으로 다시 돌아오는 모습이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맞아요. 岸입니다. 에게